의리 갑에게 갑질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걸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폴란드가 무기 대금 대부분을 한국 차관으로 지불한 빚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란드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FA-50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한국 방산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소식이었죠. 이런 폴란드의 황당한 모함에 반도체 대국인 한국이 진심을 다해 전투기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나머지 물량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 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A-50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A-4 레이더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레이더 소자의 수명 시간이 다 될 때마다 레이더 소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FA-50에 탑재된 A-4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인데요.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F-35,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에 쓰이는 A-4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형 전투기용 A-4 레이더가 탑재되었죠. 그런데 FA-50의 공랭식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에선 FA-50PL의 운용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FA-50에 늘어난 운용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삼아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난한 자들의 F-16이 되어줄 거라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 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에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번 문제가 한국을 탓할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FA-50의 A4 레이더가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이기 때문이죠. FA-50에 탑재되는 A4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A4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로 공랭식 냉각장치를 통해 기존 A4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FA-50 PL 모델에는 미국제 A4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었던 것이죠. 즉, A4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한국에 따지는 건 아무리 봐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느낌입니다. 물론 한국의 A4 레이더 역시 소형화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4 레이더 역시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기존 레이더보다 냉각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A4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륨비소계의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갈륨 소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A4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치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죠.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의 특기는 주지 않는다면 알아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갈륨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국내 연구진들은 순식간에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S대역 300와트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사 레이더에 통신 분야에선 5G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와트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와트급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 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죠. 덕분에 KF-21의 A사 레이더는 목표 평균 고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660시간을 기록했고,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 질화갈륨 소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KF-21의 레이더 분해도를 살펴보면 발열 소자에 직접 냉각수를 보내는 것이 아닌, 히트 스프레더를 통해 열을 바깥으로 전도시켜 외부에서 냉각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장치 설계보다 냉각 성능이 낮아짐에도 이런 구조를 채택한 것은 소자의 발열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현재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의 경우, 2016년 테스트 기준 고장 주기가 32.5시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개선 작업에 들어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고장 주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F-35의 유지 비용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FA-50의 국산 질화관륨 소자로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면, 홀란드가 주장하는 수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더 소자 기술은 향후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큰 자산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KF-21의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에서 KF-21과 복합 운용되는 무인기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기술인 유무인복합 기술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인기용 A사 레이더도 소형화하면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미리 기존의 소자를 뛰어넘는 성능의 소자를 개발해둔 덕분에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맞춰줬더니 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에 빠진 걸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구매의 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 통해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비차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만 좋은 일을 해주는 꼴이 되겠죠.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국산 훈련기 KT-1 웅비와 이에 기반한 경공격기 KA-1을 각각 10대씩 도입해 만족스럽게 운용하고 있었던 페루는 2015년에 FA-50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중단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페루 공군에서 FA-50만큼 마음에 드는 전투기를 찾을 수 없었는지 9년 만에 기어코 도입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FA-50 도입과 함께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페루 공군의 현 추력 전투기는 소련제 전투기 미그-29와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주-2000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 퇴역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를 사기엔 너무 비싸니 성공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것이죠.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나라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KF-21 블록투부터 참가하고 싶다고 느긋하게 간을 보고 있는 폴란드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유럽의 제조 강국 루마니아가 폴란드 못지않은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로선 협조하지 않는 폴란드 대신 협력 의지가 넘치는 루마니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생산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죠.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개발에 참견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슬슬 폴란드도 인도네시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다 해줄 텐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이득을 챙겨보겠다는 짓으로 국가적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죠. 지난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을 앞에서 이끄는 방산대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위치를 자각하고 더 이상 폴란드의 억지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